경상남도 투자유치 로드쇼 경상남도 투자유치 로드쇼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조군제, 하만군수를 비롯한 경남도 내 지자체 시장군수와 기업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의 투자환경 및 지원제도 소개, 투자협약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신대양포장은 7원용산 일반산업단지의 5만1,401제곱미터의 부지에 735억 원을 투입해 5만7,2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고 94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설립된 신대양포장은 국내 골판지업계 1위인 대양그룹의 판지업을 주력으로 하는 계열사로 골판지 원단과 골판지 상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본사는 경기도 안산에 있으며 경남과 전남 지역의 시장 확보에 따라 산업기반 시설과 유통망 등을 고려해 하만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군은 이번 행사에서 투자상담부스를 운영해 행사에 참석한 영남권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하만의 산업단지 지원제도 및 발전계획을 소개하는 등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조군제 하만 군수는 우선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힘든 시기에 투자 결정을 해준 신대양포장에 감사드리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화 방송 하만 이신동 기자입니다.